개막 닷새째를 맞은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시민참여형 콘텐츠로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의 공간이 옛 안동역과 탈춤공원, 원도심까지 확장되면서 안동 시내 전역이 신명과 흥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을 담아낸 인도네시아의 전통 가면충과 유목생활의 안녕을 기원하고 마을의 애군을 막아주는 몽골의 참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해외공연단의 무대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탈을 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탈놀이 대동난장과 탈탈렌트 세계탈놀이 경연대회는 물론 올해 새롭게 시도된 주민자치 경연대회는 축제의 신명을 더합니다. 축제의 마스코트인 탈놀이단의 공연과 가면 버스킹, 탈춤 외전도 축제의 흥을 도둡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안동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특히 하이마을에는 주말에는 5만 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많은 강가객들이 안동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 즉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세계인이 찾아오는 그러한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5대 축제의 하나로 꼽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탈춤축제만의 색다른 프로그램과 풍성한 콘텐츠로 안동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